현대중공업 지금 상장이 예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청약은 굉장히 잘 된 것 같아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뭐 기관투자자 청약 뭐 일반투자 청약 둘 다 좋았는데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기관에서는 이달 초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관투자자 1633곳이 참여를 해서 경쟁률 1835.87 대 1 무려 엄청난 경쟁률인데요 그동안 최근에 이제 코스피 상장을 추진했던 대여들의 수요 경쟁률입니다. 세 자릿수대였어요 근데 여기는 네 자릿수대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흥행을 보였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서 그 공모가 희망밴드는 뭐 6만원 최상단으로 결정이 됐고요 개인투자자 청약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405.5 대 1로 이제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흥행에 성공했고 무조건 이렇게 청약 증거금만 56조 원이 몰렸는데요 이 56조 원이 어느 정도냐면 크래프톤이 5조 원이 몰렸고 뭐 앞서 진행됐던 롯데렌탈도 8조 원이 몰렸으니까 굉장히 뭐 일반이든 기관투자자든 굉장히 둘 다 양쪽에서 청약 흥행은 성공했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상장하면 시가총액이 얼마쯤 되는 거죠 상장하면 시가총액이 5조 원 정도 약간 없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논문이 몰린 것 같은데요 그렇게 그 청약이 흥행에 성공한 그 어떤 비결 원인 그런 건 어떤 겁니까 일단 그 세계시장 점유율 1위 업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세계시장 점유율 1위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은 굉장히 공모가가 싸게 측정이 됐다 좀 이렇게 평가를 하는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자주 매주 설명드리지만 의무보유 확약 비중을 좀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것도 일반 투자자 청약에서는 흥행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청약 그 의무보유 확약 비중이 53% 정도 됐었는데 이게 또 크래프톤이 22%였고 롯데렌탈이 14% 정도 됐다고 하니까 굉장히 또 기관들이 장기 투자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좀 훈풍이 불었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카카오가 지금 이제 규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카카오페이의 청약 그 IPO가 늦춰지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카카오페이로 갈 돈이 이제 현대 중검으로 갔다 좀 이렇게 분석을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전통 산업이고 그 다음에 소위 얘기하는 아재 주식인데 지금 어쨌든 아재 주식의 시장에서 관심이 많다는 거니까 시장의 그동안의 흐름은 혁신, 바이오 이런 측에 많이 가 있었는데 시장의 그런 게 좀 바뀌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개인 투자가 물론 이제 IPO 들어가신 분들이 장기 보유 목적으로 들어가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 이 주식은 아마 기관들은 조금 더 장기 보유 쪽에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호 회사를 많이 한 거 보니까 단기적으로 그냥 공모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일 관심 있는 게 그래서 상장되면 따상이 될 거야 안 될 거야 이런 게 관심이 많을 텐데요 현재 그 시장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신안금투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업종 내 토픽으로 제시를 했고 목표가를 9만 원으로 제시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따상은 사실 공모가 2배가 일단 돼야 되는데 공모가 6만 원인데 따상은 일단 12만 원으로 장을 시작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 집권가에서는 따상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 같고요 다만 일단 무조건 상승 여력은 있다 이렇게 호재로 보이는 것 같아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좀 약간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데 무조건 오르긴 오르는데 따상까지는 너무 무거워지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최대 주주가 한국조선해양이라는 건데 여기가 총 11조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상장 후에 5조 원이 넘게 되는데 따상하게 되면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보다 훨씬 더 커지는 거 아니냐 얼마나 더 커질 것이냐 이런 의문감 때문에 따상까지는 아니더라도 물론 상승하겠지만 따상은 어렵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조선해양에 투자하던 사람들이 한국조선해양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현대중공업 주식을 사겠죠 장기적으로는 조선업이 이렇게 바닥을 치고 돌았으니까 수익성은 좀 문제가 있지만 장기성장성은 괜찮으니까 장기투자자 입장에서는 기관들 입장에서는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